야 얘들아! 오늘 재밌었다. 아 쓰레기 추워야지. 파워타임 107.7 7.7 메가헤르스 107.7 117.7 메가헬로 미수 계속 마시고 있는 거 나는 3개 챙겨줘. 이 형도 제임이라고 써. 형 누가 안 훔쳐가. 나 오늘 라디오 꿀렴이었는데 그렇지. 177.7 느껴지는 내 모습 그대로 날 그래. 본인 파트. 예, 예, 예. 노래 좋아서 못해. 근데 우리 다음에 여기 나와서. 나와서 이거가 성민인 것 같아. 어제, 어제 그거 보고 자서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되게 좋은 꿈을. 어? 나 막 운팡병 운팡병 꿈 꿨어. 좋은 꿈은 내가 내 집을 커진 꿈을 꿨거든. 나 꿈꿨어. 좋은 뜻이야. 나 꿈꿨. 나 꿈꿨 아니야. 꿈에서 꿈꿨어. 또 네 꿈꿨어. 꿈꿨어. 근데 집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야. 내가 본 적 없는 문을. 그니까. 그래서 열면 들어가는데 내 집 왜 뒤에서 더 있는 거야. 그래서 올리기 무궁은 있었나? 반대. 그래서 우리 집은 반 정도 있잖아. 반 정도 줄일 거야. 그래서 아침 일어났을 때 그리고 고양이, 강아지, 내 집 갑자기 막 들어온 거야. 길고양이랑 길강아지들. 뭔가 지금 바이킹 타는 느낌이었어. 아 진짜? 어? 야 밑에는 못 보겠다. 나는 진짜. 야 근데. 어제. 야. 어제 한 시간, 한 시간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시간 안 가지 않았어? 다들 몇 시간에 잤어? 아 몇 시에 잤어? 난 3시. 난 4시 잤어. 3시까지. 나 엄청 일찍 잤거든?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 한 200개 와 있어. 일일이 자, 우리 일일이. 나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긴장돼서 너 잤지? 중간에. 어? 중간에 잤는데, 중간에 잤는데 좀 기다려야겠다 해서 위스키 한 잔 했어. 오. 위스키 앤 씨. 그렇던 배그 조금 하다가, 배그 조금 하다가, 기분 좋아. 누가 몇 시 잤는데? 기분 좋았어. 맥 하면선, 몇 시 잤는데 그래서 보고 있었어. 진짜 자는 거, 진짜 자는 거 하려고. 하정훈아 우리 또 올게요. 불러주세요~! 파원 찬.. 기만 냈습니다. 여러분 많이 불러줘요 저희. ng 잘했었어요. 사랑해요.